자, 큰 목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주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가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인간은 오랫동사에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진에 관한 근본 문제를 희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는 수명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지와 어떻게 창리되었는가 하는 궁극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본의 성격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도 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원인을 알면 결과도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